성경 1년 1독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바울의 오직 십자가 주장은 초기의 편지인 갈라디아서와 후기의 편지인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당면했던 율법과 한례 문제를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당면합니다. 셋째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인 이신층위를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칩니다. 넷째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믿음으로 구원 받음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다섯째 바울은 율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324일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여 사람으로 말미암한 것도 아니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하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새셋도록 있을지하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여 배운 것도 아니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가느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구부 외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갈라디아서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개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살을 위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한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한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한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한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한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구보와 개바와 요안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한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라. 야구부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메 그가 한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의 기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오 이방죄인이 아니로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를. 누가 너희를 꿰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되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하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 중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고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고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게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전 안디옥 교회에서처럼 십자가 믿음 외에 한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자들이 등장해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논리에 빠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며 다른 복음은 없음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의 핵심은 첫째,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공유회의 결론으로 오직 십자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유를 위한 대선언으로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한 권이면 나는 knows how sad to find 넷째, 성경으로 다른들 다른들 Mickey 그 네 하 하 하 하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